안녕하세요 인류산 인류초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부님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한국에 있으면 가정부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죠 호사.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인건비가 저렴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여기 7년 있는 동안 저와 같이 1년차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가정부님이 계세요. 이름은 빼라고요. 빼라. 이부빼라. 저희는 가정부라고 하지 않고 이부라고 합니다. 이부빼라 라고 부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7년 동안 해주는 거 밥해주면 밥 먹고 빨래해주는 거 빨래해주는 거나 청소해주는 거나 청소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무얼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정부님이 무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영상도 한번 찍을 겸 그리고 우리 가정부님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 겸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정부 분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부터 한번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부님 외국은 하나로 따지면 12만원에서 15만원 그 사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고! 그치 마귀부 마귀부 마귀를 덧어다주시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밖에 없어여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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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한 다음에 바로 빨래를 넣어네요 대단해 진짜 부삼 Standing 고춧가루 아 공부 앵 뭐 망이너 다 엄마한테 인사하고? 응 야, 그래, 아띠, 아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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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입니다 바삭 슈퍼마켓 또 바삭 아 오시 오시 지금 먹고 응 왜 아프니까? 간식 간식?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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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코 다시 있었는데 네가Uh 가격뿐인 줄 알아요 도람냐 도람냐 도람봐요 타이밍 집 도착 집 도착 와 남았냐 아빠? 아니, 형이 생겨 야, 얼마나 간 형고 그래? 너 한 단 남아? 안녕 옷 정리하면서 저한테 피곤하다고 하네요 지금 4시 반에 나와서 지금까지 앉았으면 피곤하지 가다나 봐 오레오 엘 엌피 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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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마 엔피 비하자 너 있었지? 네 진짜 깨끗하게 하지네 그래 깨끗하게 해야만? 빨라 피하자 보는 걸 비하자 오세요 아 아 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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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되는거구나 이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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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들 진료 마오 이스라엘 마오티돌 이스라엘 남огда 유튜브 남cla 섭스크립거 사연 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니 은툭 야 은툭하리니 응 나한테 사여주가 어 유튜브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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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부한테도 도와드릴 고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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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고맙기